0508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세아텍입니다. 아세아텍, 은, 은 동사는 종합형 농업기계 전문 메이커로서 식량자급 및 농업현대화를 위해 우수한 품질의 농업기계를 생산하며 성장해온 기업임 동사의 주제품은 관리기, ss기, 결속기, 부품 등으로 구성, 오랫동안 관리기 등의 소형 농기계 사업에 진출하여 명성이 알려져 있으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선점하고 있음 주력기종인 다목적 관리기는 전 세계 생산 및 판매 1위의 월드베스트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78년 9월 아세아종합기계, 주로 설립되어 농기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종합형 농업기계 전문 메이커로서 주력기종인 다목적 관리기는 전 세계 생산 및 판매 1위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 수출하고 있음 대시 2018년 중 중국 소재의 아세아농업기계 유한공사가 청산 완료됨에 따라 연결 대상 법인에서 제외되어 개별기업으로 변경되었음 재무 대시 관리기, ss기,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의 수출 부진에도 내수 판매 호조 및 제품 가격 인상 효과 등으로 외형은 전년 대비 확대 대시 매출 신장에 힘입어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자비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경장 면적 축소 및 쌀 소비량 감소에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통한 정부 지원 지속과 자동화 농기계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2월 12일 11시 12분 기준 장중 아세아텍의 시가 총액은 59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아세아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85위입니다. 아세아텍의 상장 주식 수는 2250만 주입니다. 아세아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세아텍의 퍼은 5.3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8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5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2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7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5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9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47배 563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9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2번지억원 59억원 13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원 48억원 118억원입니다. 아세아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1번지 45%이고 유보율은 824.8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3.17이며 전일 대비해서 15.87-0.6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56이며 전일 대비해서 1.93-0.2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아텍의 2022년 12월 12일 11시 12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6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650원보다 2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64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세아텍의 종가는 2,625원이며 주가가 아세아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세아텍의 종가는 2,625원이며 주가가 아세아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아세아텍은 거래량 7만 4,81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5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만 5,200여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1,668주, 키움증권에서 7,38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288주, 미래의세증권에서 3,92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만 7,14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931주, 한국증권에서 5,733주, SK에서 3,900여순한주, JP모간에서 3,700여든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만 5천하흔한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세아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감사합니다.